2016 한국기왕 총재배 시니어 바돈리그 시간입니다. 1, 2, 3국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기철 선수 대 박영찬 선수의 대국은 좌변이 잡혀서는 승부가 넘어갔다고 봐야겠죠. 기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뭔가 백의 대마를 잡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1국과 2국을 살짝 보면요. 2국은 아주 진행이 많이 됐네요. 2국은 마무리, 끝내기의 마무리 장면이고요. 1국이 현재는 조금 더디죠? 황은준 선수의 기쁨답게 황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2국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엽 선수 대 김종수 선수의 대국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형세 판단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이거 단수 선수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눈을 낼 수 있대요. 여기부터 집을 세어봐야죠. 하나, 둘, 셋 열하나, 스물투집입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넉집입니다. 창변은 이렇게 된다고 보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일곱집 형태에 보여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 네, 그 정도로 봐야겠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둘 열셋 스물일곱집 형태네요. 여기는 찌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집 네집 네집 다섯 여섯집입니다. 아까 따낸 네 차석은 흙이 두 개 더 많은데요. 네, 59집이죠. 딴 데 59집 형태 같아요. 100집만 세면 되겠죠? 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40초 5회입니다. 이건 막은 집이네요, 여기가. 네 네 네 네 12집 30초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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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 여기가 한집이 또 생겼어요? 52집 이곳이 오, 이거 아주 눈 터지는 배도 이긴 거 같지 보이는데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되고 네, 그쪽도 이제 마무리를 하겠죠 아, 그렇게 끊어서 마무리를 하네요 서른여덟집이네요 네, 마흔집이 아니고 서른여덟집이죠? 네, 서른여덟집이네 서른여덟집, 여기가 여기는 연결하는 수가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30초 하나 네, 그것은 많이 당하게 되겠고요 네, 밑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실어서요 자, 이제 끼워 위로 단수를 치나요? 아니요, 여기가 이쪽이 있는데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나빠져요 여기 치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끼울 겁니다 이걸 이제 몰면 부분적으로 이건 따야 되죠 이렇게요 근데 여기가 비수가 안 되죠? 지금 당장은 뭐 되지 않겠죠? 이거는 끊어져서 이쪽 저쪽으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은 따는 수가 정수예요 자, 치중수를 또 막아야 되는데 30초 하나 아, 그런데 이제 흙도 뭔가 좀 신경은 쓰이거든요 사실 아, 근데 신경만 쓰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뭐, 많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타이트하게 둬야 돼요 네, 기분은 나빠요 네 근데 말의 유의인지 모르는데요 저희들 항상 이럴 때 기분만 나빠가지고 자, 이제 뭐 쉽게 쉽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좀 기분이 나빠요 그 부분이 좀 기분이 나빠요 그기는 다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되면 또 이 우산키 쪽에 끝내기가 달라지죠 찌르고 젖히 있는 수가 선수입니다 이제 이걸 두겠죠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길에 이걸 선수하고요 흙이 덤을 그래도 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두면 나중에 또 가일수를 해야 돼요 여섯, 열 집이 되는 거거든요 열 집이고 이 자리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홉 집이나 그런 차이가 아닐까 지금 이 한 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불문가지입니다 빨리 해놔야 돼요 이것까지 하고요 여기는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찔러놔야 됩니다 찔러놓고 이 자리가 반상 최대입니다 찌르고 젖혀 이으면 젖혀 이으면 흙이 조금이라도 이기는 것 같은데요 아 그 수가 더 좋은 수네요 아 참 아주 정명합니다 여기를 두면요 네 여기 두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몰면 그냥 이어요 먹여 쳐서 촉촉이가 있습니다 아 그 수가 더 좋은 수네요 여기 찜는 수가 더 좋은 수인데 여기가 한눈 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 단수를 치고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끼워서 폐가 되거든요 여기 한눈 조금 결국은 똑같겠네요 여기 뒀을 때 이 자리를 둬서 후수로 눈을 내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거기가 반상 최대입니다 거기가 그 바람에 이제 8집으로 10집으로 줄었거든요 우상기가 30초 하나 젖혀 놓는 자체로 끝내기죠 나중에 가열수를 해야 되니까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쪽을 막네요 여기는 이제 뭐 그렇게 되는 자리고요 여기가 지금 이 자리 뒀는데요 이 자리는 꼭 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가 옥집이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옥집이 될 수 있군요 큰 자리는 없습니다 찌르고 이거 뭐 다 선수되는 자리고요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맛좋은 끝내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다 뒀습니다 이 자리는 나중에 이렇게 되는 자리고 두 집짜리고 네 지금 2국과 3국이요 거짓은 뭐 동시에 끝날 것 같은데요 3국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국과 3국 1국은 뭐 다른 팀처럼 정말 천천히 두고 있고요 네 아직은 뭐 한참 뒤에 네 한참 2국 3국 끝나면 1국으로 가서 네 네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누가 빨리 끝나나 지금 대결을 하는 것 같아요 경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2국이죠 네 여기가 2국이고 3국인데 3국은 뭔가 그렇죠 아까와 지형 변화가 지형이 이제 다 뒀습니다 중앙이 좀 늘어난 것 그 정도로 근데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한 집짜리 같아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 끊는 게 기분 좋습니다 이거 찍는 게 그러니까 안 찍고 여기 두는 수가 아주 오 재밌어요 이 수로 이건 끝내기가 된 겁니다 네네 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여기가 이제 단수로 안 쳐도 되네요 네 입는 게 되는 거니까 네네 끝내기 맥점이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집어서 그렇죠 선수로 그곳을 처리를 했고요 30초 하나 둘 자 뭐 거의 동시에 끝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끝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빨라요 정말 아 만약에 흡이 3국 흡이 진다면 좌변에 역시 손실이 아쉽죠 그렇죠 차이가 얼만큼 날까요 아까 그 손실은 20집이 넘었거든요 거의 25집 정도 손해를 본 거였는데 50세 집이죠 55집 55집 네 55집 네네네 사석도 많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손이 커도 어떻게 되나요 가르니까 더 개봉박도가 안 되는데 아 역시 신다 5집 한 집 차이인데요 11집 차이 네 11집 차이 네네네 박영장 선수는 박영장 선수는 사변 쪽에 불가게 한 수로 당해서요 그렇습니다 자 좀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규철 선수가 100번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영암 월출산이 1대0으로 앞서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른 바둑에 관심이 생기죠 아 사실 세 판 중에 한 판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이 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이제 다 뒀네요 자 영암팀이 지금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바둑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영장 선수가 왜 보냐 하면요 네 네 본인 생각에 김수장 구단하고 황원중 구단 바둑은 김수장 구단이 이긴다고 보고 이걸 승부판이라고 보는 거죠 공배도 저렇게 한 수씩 번갈아 메워야 돼요 다 메웠습니다 만약 반집 승부라면 흙이 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개가 할 때 저렇게 작은 집부터 메우는 게 좋아요 큰 집부터 메우면 나중에 사건이 생기는데 45집 아직 이쪽이 남았죠 30집에 아 8집 차이인가요 45집 대 53집 53집 8집이니까요 한집반 김종수 선수가 한집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사실 좀 미세하나마 흑이 좀 우세했었군요 한집반입니다 한집반 승부라면 저희가 자세히 봤더만 끝내기에서도 뭔가 좀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흑인 김종수 선수가 한집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판이 동시에 끝나니까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종수 선수 드디어 기다리던 1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중반한테 두 대마를 다 놓쳐서요 역전의 분위기였는데 맞아요 김종수 선수가 고비를 못 넘었어요 뭔가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제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바둑리그 영암월 출산대 음성인삼팀 마지막 주장전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바둑은 좀 호흡이 깁니다 김종수 선수가 이기고요 오규철 선수가 이겨서 네 지금 월출산이 이겼죠 영암월 출산팀이 2대0으로 이겼네요 네 2대0으로 현재는 이겼고요 이제 주장전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자 이 바둑은 어떻게 됐나요 뭐 나머지 두 판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죠 아주 장기전의 양상이죠 뭐 진지전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30초 하나 둘 지금 포인트는 이쪽은 축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끝내기의 묘미를 한껏 볼 수 있는지 저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초읽기 연장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흑집 뭐 지금 여기 백이 따내는 거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이 두 점이 잡히느냐가 뭐가 있네요 좀 얇은 부분 여기 공방전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이렇게 잡히지는 않네요 잡히지는 않나 보여요 여기도 어떻게 하느냐 경계가 이렇게 총 무식으로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이렇게 하면 다 집인 것 같은데 황원준 선수는 항상 보면 저렇게 두터운 수를 선택하죠 젖힐 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받아달라 이 뜻인가요? 그렇죠 뻗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수로 막았다 여기가 커 보이는데 이걸 젖히면 이건 후퇴해야 되니까요 선택입니다 거기가 뭔가 좀 기분이 나빠요 여기는 선수로 당하니까 선수로 이건 자체로 두 집을 당했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막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끊을 때 따주지 않고 그냥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입구자로 받는 게 여기는 가장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선하는 선수인데 안 받고 법대로 저기를 젖혀볼까요? 네 젖히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런 자리다 김시장 선수는요 김시장 선수가 저렇게 빨리 손이 나오는 거는 더 이상 저거는 저렇게 당한 다음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둑을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아까는 힘들었어요 여기 뛰어가는 게 반상 최대 가치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끄는 수가 끄는 수는 없죠 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막아서 끊으면 그냥 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솔길을 네 끈 제 전공 오솔길이 있어요 끊어서 잡는 걸로 이 정도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나 봐요 안 돼요 아까 황원전 선수가 맞아요 이 거둘 수는 여기도 써야죠 그렇죠 이 거둘 수는 다 집인데 이건 눈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계속 보시면 이거 밀면 또 어이구 기분 나빠요 네 알뜰한 당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배짜리를 두는 게 끝내기 안팎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면요 또 이거 장문이 또 커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알뜰한 당신 알뜰한데요 정말 아까 황원전 선수가 이 수로는 네 조금 이상한 수 같지만 이걸 둬서 여기 치중 수거한 거 없으면 되거든요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네요 이거 그렇죠 여기 두면 먼저 이제 후퇴를 하는데 여기가 끊기는데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호구 정도로 그렇죠 호구 정도로 지켜도 일단은 괜찮았는데요 손해 많이 받습니다 네 백집 보시면 여기 뭐 아주 쉬운 집입니다 아홉 집 30초 하나 둘 아 이건 뭐 솔솔 부는 봄바람입니다 네 이거 둘 때 여길 두느냐 중앙 두느냐 이것도 그 좀 이제 흙이 불어난 집을 상세시키고 나면 거의 뭐 흙은 늘어난 게 없어요 이 존재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끼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나 둘 석 집 지금 기본이면 여기 석 집을 빼낸다고 보세요 하나 둘 석 집이면 여기는 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황은준 선수의 이 수는 좀 아쉬운데요 집을 그냥 보시면 여기가 아파트로 보면 아주 그 중대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고 좌변이 그래도 중형 소형 평수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소형 아파트가 너무 하나 둘 셋째 넷째거든요 일가구 다주택이지만 괜히 세금만 내고 네 종합소득세입니다 세금 내야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세금 많이 내야 네 저요 그 자리도 백이 할 수가 없었나요 거기 먼저 땄어야 되는데 아픈데요 계속 지나면 아픔만 많이 남죠 네 이렇게 돼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흑집은 하나 두 채 세 채 뭐 백집은 네 채 다섯 채긴 한데 네 거기라도 네 붙였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거 몰고요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아무 액션을 안 취해야 되는 거죠 손 빼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요 황원준 선수 대 김수장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은 14판을 두는데 김수장 선수가 9승 5패 김수장 선수는 뭐 도전 5강이면서 네 뭐 아주 그 이론에 밝아요 일단 황원준 선수의 첫 출전인데요 일단 대등한 바둑을 보였었는데 끝내기에서 약간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김수장 선수는 국수하고 명인전에 도전자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뻗는 것도 흙이 좀 붙을 곳이 많네요 이렇게 또 붙습니다 근데 이거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찝은 수가 두고두고 지금 뭔가 말썽이에요 지금 잡히지는 않는데 여기가 또 그렇죠 돌파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되는 자리니까요 이 안정은 절대 안 잡힙니다 셋 넷 다섯 뭐 황원준 선수의 초읽기 연장책은 한마디로 아트입니다 네 도처에 좀 흙이 붙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 자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영암월출산팀이 일단 2장과 3장의 승리를 거두어서요 황원준 선수가 좀 마음이 편하게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쪽 기분 나쁘네요 아까 제가 그거 하는데 끊겨서 잡히거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못 받습니다 받는 순간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쪽을 몰아야 되는데 여기를 둬야 되겠습니까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네요 또 부활해서 이걸 끊기면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축이 좀 풀리죠 그런데 여기에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겁니다 좌변은 이렇게 찝는 수가 좋은 수예요 좌하기 쪽은 지금 바둑은 누가 유리한가요 집 형태가 여기가 13집이고요 9집에서 10집이 됐습니다 뭐 색이 쉬워요 뭐 색이 쉬워요 이거 찝으면 이거 버드나 이쪽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해도 같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한집 형태고요 여기가 이거 찌르면 여기 두고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읽어둬서 흙은 이거 잡는 게 낫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아홉집 여덟 아홉집입니다 중앙이 지금 이걸 받아서요 여기는 잡히는데 이거 부활하니까 지금 축이 이게 지금 풀려있거든요 김상구단이 이 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야 돼요 보통 평범하게 이렇게 둬야 되는 게 평범하고요 여기도 좀 애매한데 이 한 점 잡으면 크지만 한 여덟집 원째로 봐야 되겠어요 50, 1, 2집 되는 것 같아요 100집은 그렇죠? 네네 흙집은 3 부집이 크죠 여기에 끊어잡으면 지금 이거 안 잡는다고 해서 서른집입니다 지금 여기 잡으면 더 늘고요 서른집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되면 여기가 하나 둘 일곱 열다섯집 마흔다섯집이죠 이걸 띄는 게 정수예요 셋 열여섯집 열일곱집입니다 한 예순 두 집 정도 되죠? 네 거기에 또 흙이 붙을 곳들이 좀 있어서요 열 집 이상은 좀 착실해 보이는데 그렇네요 덤을 제하고 덤만큼 줄 수 있지 않을까 30초 하나 둘 근데 살이 붙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단 우화기 같은 경우도 뭐 여기가 그렇죠 그쪽도 통통하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여기는 먼저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걸 호구를 하게 되면 이제 단수까지 몰고요 여기 두고 이때 이걸 잇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잡고 여기 그러면 하나 둘 여기 넉집 다섯집 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요 이걸 잡고 이렇게 되면 이걸 잇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뭐가 기분 나쁘냐면요 셋 여기 두는 게 이제 선수예요 괴롭네요 이래저래 그냥 잡네요 네 지금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 바둑팬 여러분께서 또 의심할지 모르는데 지금 여덟이 이쪽으로 밀렸거든요 밀렸으면 모르면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이런 그 공식 시합엔요 네 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둬야 되지만 네 복귀가 가능하니까 심판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저런 부분에 지금 밀렸어요 근데 그 지장이 없으니까 핵감을 하나 시간 전착을 써야 되는데 황영진 사범위 아까 있었는데 당황할 것 같아요 발견 못했습니다 두대극자는 몰입하다 보면은 네 그거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사실 바둑이 난가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로산매경이라고 하고요 그거 아주 기분 나쁘네요 그거 아프다 네 끊겠죠 끊어서 잡혔습니다 네 아 그런데 끊을 때 단수를 치면 어떻게 두죠? 어디로? 한 점 단수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서비스를 확실히 들어가는 거죠 아 서비스를 해줘야죠 음 잡기에서는 네 아 그렇네요 김수장 선수에는 전혀 애누리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황영진 선수가 발견했어요 옛날에 그 꼬마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밀링과 원리를 찾아요 아 맞아요 지금 저런 것도 보시면서 이 대구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저 어렸을 때 저런 거 훈련했었어요 바둑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나라도 도를 바꿔놓고 찾는 거 제일 못 찾았어요 저는 그럴 때 그 얘기를 요즘 얘기로 셀프 디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저렇게 또 두 점까지 잡히니까요 흙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네 이걸 또 몰지도 못해요 볼면요 이거 지금 단수 몰으면 여기 한 집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똑같네요 네 어차피 여기만 선수되고요 이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똑같은 듯 여기 참 애매한 게요 이거 둘 때 여길 두는 게 이제 끝내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몰면은 이쪽을 이어서 그러니까 이럴 때 한 집을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열 때 이걸 따냈다가는 여기 한 집을 손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어면 이쪽으로 사실 바둑에서 전투도 중요하고 사활도 중요하지만 끝내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실력이 늘면 늘수록 알게 되죠 그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 있을 때 되는 거고요 네 네 바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전투력입니다 아 그래요 전투력이고 그러니까 전투력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진치를 잘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알파고에서 보면은 돌이 끊어지는 거를 모양이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 돌을 협공하는 거는 고수들이 하는 거고요 안 끊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수로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이제 이쪽을 밀어야죠 여기를 뭐 보통 경우에 밀고 받으면 이제 선수를 잡는 겁니다 근데 왜 미냐면요 여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이건 수입기를 하셔야 돼요 이 영역은 어떻게 남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스스로 갈고 닦을 수밖에 없죠 단수 몰고 네 이게 유세차입니다 축으로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김수양 구단이 지금 한참 생각한 거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거죠 자 요거 밀면은 뭐 제일 안전하죠 빵 보면요 찐빵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빵이 최고입니다 조금만 이기는 게 최고입니다 많이 배우는데요 네 안전빵 유리함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둑이 끝났다고 해서 네 이거 뭐 더 벌고 있어 그게 아니라요 이거 아끼는 거예요 이런 건 끝내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근데 여기 또 재밌어요 지금 여기가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수도 있습니다 이걸 끝내기에요 꼭 이렇게 하는 수가 멋있죠 그때는 그쪽으로 두거든요 네 여기 두면 여기 하나 또 해서 알뜰한 당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손 빼면 이거는 네 이거 그냥 모시는 거죠 네 뭐 축구에만 단독 들이버리는 게 아닙니다 바둑에 이렇게 단독 들이면은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아이고 이제 두면은 여기 두면은 이건 이제 재미로 해드리는 건데 네 네 네 네 이것까지 있는 이유면요 이거 두 눈 내고 살아야 돼요 아 이 자리를 화환중 구단이 최선을 다해서 미뤘습니다 이제 뭐 이거 잡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나요 이게 이 돌이 이렇게 탈출해야 되는데 네 이거 많이 손해보는데 여섯 일곱 여섯 아 그쵸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걸 빠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저 김수장 구단이 이것도 쓸 때 이렇게 하느냐 네 자 열중시어 차렷 백 프로 저는 백 프로 김수장 구단이 지금 네 얼굴 전체가 그 멋 쳐드네요 아 아 네 백 프로 했는데 제가 아 그러니까 이거 두는 게 수순이네요 아 저도 한 숫도 배웠습니다 아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한 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두겠다는 걸까요 잡으면 여기로 몰겠다는 거죠 아 다르게 몰면 안 되고 다른 데도 안 되고 여기두면 이쪽을 몰겠다는 거죠 네 이유면요 이유면 아까 보여드린 아까 단독 드리블 단독 드리블이 있는데 여기도 충격적인 단독 드리블이 있어요 여기 한 다음에 이거 먼저 가는 겁니다 아 이거는 다 잡히는 거죠 아이고 네 30초 이건 진짜 아이고네요 어 나오나요 네 던질 곳을 찾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황원준 선수 김수창 선수 네 지금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제 흔히 착각했는데 아 안 되는데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네 네 던질라 그러는 겁니다 네 네 어차피 개가로는 안 되고요 핑계 핑계 그 긴곰 모신 노래 있잖아요 내게 이런 핑계 대지만 핑계 낌에 여기서 항서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아 던질 때도 저렇게 멋지게 던지는 거 네 바둑팬 여러분들 좀 배워두시면 좋을 텐데요 끝까지 두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거는 뭐 확실히 승부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황원준 선수가 자론수를 못 보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네 던질 것을 찾아서 네 네 참 황원준 선수의 그 뚝심이 오늘 참 아쉽게 김수장 김수장 구단을 맞이해서 빛을 못 봤는데요 세종시에서 그 아들과 아들 보기에 열심인데 네 보급하는 훌륭한 모습을 바둑팬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일단 첫 판이어서요 사실은 몸이 안 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김수장 선수의 이 안전 운행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네 김수장 선수의 흑불개승입니다 자 주장으로서 오늘 영봉패를 막아 주었습니다 네 좀 아쉽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하려 아니야 한 판만 이겨주지 한 판만 이겨주지 그것도 아쉬운 바둑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영암월출산 때 음성인삼팀 주장전은 이겼지만요 2,3국에서 졌어요 글쎄요 영암월출산은 좀 빛과 그림자입니다 네 네 항상 보면 2,3장이 꼭 문제였어요 네 네 1승 1패할 때는 승리됐는데 네 네 2패했으면 졌거든요 오늘은 2승을 해서 오늘은 정말 제 몫을 해줬어요 반대를 됐는데 사실 음성인삼으로 봐서는 인삼의 기가 좀 떨어졌는지 인삼의 고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2장 3장에서 이길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온 게 문제였어요 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순위표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순위 변동이 생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주곡감팀이 지금 2승이고요 영암월출산 대 음성인삼팀이 2승 1패와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로 뭐 전주 한옥마을도 사실은 우승후본데 네 네 아쉽게 지금 2패를 나와 부천 판타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또 기세를 타는 바둑이 되면요 또 전패했던 팀이 전승할 수도 있고 전승할 수 있는 팀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시니어 바둑위구의 묘미라고 하면요 네 그분이 언제 오시나요 네 그분이 이게 늦게 올수록 좋습니다 네 네 늦게 올수록 상대팀이 좋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을 모독에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뚜러맺는 게 가장 최고인데 오늘 사실 그 음성인삼으로는 좀 아쉬운 패배고 네 또 영암월출산은 월출산의 기를 받았어요 네 뭔가 그 우승후보에다 면모를 지금 영암월출산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탄한 2, 3장이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2016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위구 화요일 수요일 내일 또 월화수인데요 오늘 했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ž覧ände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